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하던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그 이마가 이렇게 넓은 여성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마축소술이 거의 없었었는데요 2000년대 들면서 특히나 요즘 한 10년 사이 이마가 이렇게 넓어진 여성들이 많아서 이마축소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20년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여성의 인종이 바뀐 것이 아닐지인데 왜 갑자기 이마가 넓어진 분들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좁은 이마를 넓게 하는 방법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왼쪽과 같이 이마 3분의 1 이마 위쪽 상중하 중에서 상쪽 이마 3분의 1이 좁았던 반면에 현대시대에는 오른쪽과 같이 이마가 점점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마가 넓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왼쪽과 같이 무쌍일 때는 눈썹이 높이 중천에 이렇게 떠 있다가 쌍수를 하여 눈이 커짐으로 인해서 눈썹이 이렇게 눈으로 들러붙어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이마가 넓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마보톡스나 이마필러로도 이마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오른쪽과 같이 넓은 이마 얼굴형이 많아지면서 이마축소술 또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마축소술 후 탈모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례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달 전에 실로 고정하는 이마축소 후에 한 달 후 정도부터 지금까지 머리 감을 때 70가닥 80가닥 빠집니다 평소에도 막 빠져서 100가닥 이상 빠져서 현재 이마축소 절개선 위쪽으로는 휑하니 허옇게 두피가 보일 지경입니다 무리한 축소로 두피 스트레스랑 장력 때문에 빠진다는데 여기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하나요? 영원히 탈모가 온 걸까요? 아니면 회복이 되나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마축소수술은 헤어라인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그 넓은 이마를 떼어낸 다음에 그 떼어난 부분을 두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두피를 땡겨서 여기가 팽창이 돼서 이 넓어진 이마를 줄이는 이마를 좁히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피를 밑으로 땡겨서 내리게 되니까 그 머리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모발 밀도가 떨어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여기 풍선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두피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까만 점들이 모발이 이렇게 나는 부분이라고 할 때 이 두피를 땡기게 되면 두피가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피를 제가 팽창을 좀 과하게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의 밀도가 이렇게 오밀조밀 돼 있는데 이렇게 두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이 모발의 밀도가 이렇게 성그러지게 되면서 머리숱이 조금 적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휑하니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방지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좀 긴장이 없었을 때는 두피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혈액순환 이 두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반면에 그 두피를 이렇게 팽창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팽창을 시켰게 되면 이 두피의 텐션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기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아까보다는 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근들의 모근들이 뭐 100%는 다 아니겠지만 일부에 있어서 모근이 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모발에 탈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모발의 일생인데요 맨 왼쪽이 아나젠 생장기로부터 모근에서 털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기간으로 대략 2년에서 6년 동안입니다 머리를 아무리 길러도 어깨밖에 안 오는 사람은 뭐 2년이겠고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이 생장 주기가 6년 이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에서 6년 동안 모근이 열심히 털을 생산하다가 카타젠 퇴행기에 들어간다면 텔로젠 휴지기 5-6주 동안 모근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이후 맨 오른쪽 같이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 털을 생산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 털의 그 일생 사이클 인데요 이마 축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마를 줄이고 줄인 부분을 두피를 견인하여 봉합하게 된다면 두피에 텐션이 걸림으로 일부 모발이 왼쪽의 성장기에서 갑자기 퇴행기를 거쳐 휴지기로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발에 탈락이 생기며 이럴 경우 다시 아나젠인 생장기로 돌아오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다시 저절로 모발이 자라게 되므로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마를 축소한 후에 탈모가 왔을 때의 원인은 첫째 모근 밀도의 물리적인 팽창 둘째 두피 긴장으로 인한 모근 생장 주기 일시적인 장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리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심하게 탈모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원래 이 머리숱이 성근 경우 또는 이렇게 모발이 두꺼우면은 뭐 100개만 있어도 좀 많이 무성하게 되겠지만 모발이 아주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100개가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좀 성근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생장 주기 장애를 또 받을 수 있는 그 쉽게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그 탈모의 기왕력이 예전에도 탈모의 기왕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 유전이 좀 유전 형질이 있는 경우 또는 예전에 모발 이식을 했을 경우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그 원래 여기 있던 모근보다는 모발 이식은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온 모근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모근보다는 허혈이나 긴장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마축수술 부작용으로 모발이 모발 탈락이 온 경우라도 뭐 3개월 4개월 이후에는 다시 모발의 생장 주기 사이클상 다시 모발의 모발이 자라게 되므로 그 두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어떻게 된 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피가 근육으로 가야 이렇게 근육의 근육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은 이 피가 뜨거운 피가 근육으로 갔다가 인여가 된 피가 머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근육으로 갈 피가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됨으로써 뜨거운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두피에 땀이 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운동을 했는데 두피에 땀이 안 난다 그거는 이제 뜨거운 피가 머리까지 안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두피에 땀이 날 정도로 좀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면 이렇게 셀 사이클을 이 모근의 사이클을 빨리 안하겐 생장기로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